현직 검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이 뒤집어지는 전복사고를 내고 경찰에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6일 새벽 1시쯤 마포구 성산대교 인근 강변북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한 혐의로 수도권 지청 소속 현직 검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는 퇴근 후 지청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15km가량을 운전하다 차량이 뒤집히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해당 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현직 검사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석방하고 현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해당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 미제 itt 백 animation은 가장 가까이 남 heroic стало 행동 bee bonspring합니다.